안녕하세요 로크뮤직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벨로시티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로시티라는 뜻은 사전적 의미로는 속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미디나 컴퓨터음악 같은 경우에는 벨로시티를 어떤 악기 연주의 세기 강약 어떤 강도 이런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음악 시간에 배웠던 뭐 피아노 피아니시모 포르테 뭐 이런 용어들을 어느정도 표현해 줄 수 있는 걸 뜻하는데요. 한번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럼 음원을 좀 불러왔구요. 빈 음원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벨로시티에 대해서 시리즈로 다룰 예정인데요. 한번에 그 많은 내용을 다 다루기에 시간적인 어떤 분량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끊어서 짧게 짧게 여러 번에 걸쳐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은 마우스로 찍는 것부터 먼저 다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일단은 드럼 음원에서 하이엣 하이엣 부분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이런식으로 찍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밑에 이렇게 막대 그래프처럼 이런 부분이 생성이 되죠. 왼쪽에 보시면은 벨로시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느정도 빨갛게 되면은 좀 세기가 강한 거고 이게 보라색이 되면 이를테면 여기 밑에서 바로 수정이 가능한데요. 보라색도는 이렇게 점점 파랗게 파랗게 되면 점점 약하게 되는 것이고 빨개지면은 세지는 것이죠. 이게 벨로시티의 기본입니다. 어 수치로는 벨로시티에 일어난 미디 값으로는 제일 약한 건 1 제일 강한 건 127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이 노트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찍다 보면 항상 기본 값은 100 이라는 값으로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기본으로 마우스로 찍는 값을 조금 수정해 보고 싶을 때가 있죠. 바로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이 윗부분인 여기 노트 인서트 벨로시티에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여린 연주를 한다. 지금은 드럼이지만 드럼 외에 다른 악기를 작업을 하실 때 좀 여리게 하고 싶다. 60 이렇게 넣어 주시면 지금 한번 해 볼게요. 보시면 약간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그럼 보이시죠 밑에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로 찍을 때는 이 노트 인서트 벨로시티 라는 항목도 요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옆에 무슨 프리셋이 있는데 사실 이거 아무 차이도 쓸모가 없고요. 그냥 쓰면 되거든요. 숫자를. 사실 뭐 있으나 마나고요. 가끔 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다루자면 색깔이 이렇게 강한 건 빨간 거 약한 건 보라색이나 하늘색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색깔이 안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 피아노롤 키에디터 창의 오른쪽 위를 보시면 이벤트 칼라즈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벨로시티를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피치나 채널 이런 걸로 바뀌어 있으면 색깔이 한 번도 안 봤던 색깔 같은 걸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벤트 칼라즈 들어가셔서 벨로시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번 영상은 마우스로 다루는 벨로시티의 기본적인 것만 다루고요. 다음 영상에서 벨로시티 시리즈로 쭉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벨로시티에 대해서 보다 좀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좀 이어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프미직이었습니다.